저번 주에 쳤던 기출 한국 국가직이고 뭐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고 그지 어떤 형태로인지 간에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높지는 않았고 대신에 우리가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잖아 요즘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숨어 문제가 다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여러분들아 많으면 한 4개 그죠 4, 5개 보통 뭐 좀 아주 쉽게 나왔다 학생들 느끼기에 아주 쉽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2개 정도 요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내거든요 그지 그래서 보통 한 3, 4개 2, 3개 정도는 어렵게 나옵니다 어쨌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뭐 평이했다 그지 평이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발의 문제는 그냥 한 번 뭐 주고 봐라 라는 걸로 던지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바쁘니까 그죠 바쁜 시간을 풀어내야 되니까 이걸 생각을 할 결이 없죠 그죠 계속 문제 푸는 습관이 액면가를 탁 보고 탁 풀고 하다가 생각을 한 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했었던 되겠나 그지 그런 형태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시간만 조금 주어졌다면은 이 역시 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유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조가 문제 일본의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경찰식 문제다 그자 그래서 문학을 던져나 놓고 그 시기를 내용을 물어보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한 3개 4개 많으면은 4개 그죠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였었다 그래서 컷이 한 85에서 90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80에서 한 8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됐나 그지 한 80에서 85 정도 왜냐하면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들이 제가 뭐 대구하고 이런 데 쭉 가가 제가 제가 혼자서 제가 제일 처음 받았을 때 그날 시험진 그날 오후에 학생이 시험진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쭉 한번 훑어봤을 때 한 90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것이 한 90 조금 넘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을 달면서 보니까 한 85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쭉 훑어보면 대구 같은 경우가 어쨌든 학생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문제 풀이하려고 들어가면 한 200여 명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제가 점수대를 쭉 이렇게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생각 밖으로 점수대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 학생들 자기 점수를 이렇게 쭉 적어보내는데 그래서 이거 한 80에서 85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그죠 어쨌든 한 85 정도 그러니까 3개 그리고 좀 안건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한 2개 정도 한 2개 그죠 이 정도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지나갔다 그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학생들이 일주일이나 지났고 그지 그동안 이걸 안 본 학생은 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지 그러고 뭐 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어떤 행동이 아닌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니까 해설지를 제가 만들어서 바로 월요일 날 제가 일요일 날 학원에 올렸거든요 토요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약간의 사고로 그지 거의 다 만들었던 게 시발 홀락 날아갔다 그죠 그래서 짜증이 토요일 날 수업하던 중에 어찌 짜증이 나던지 그래서 일요일 날 바로 다시 들여가지고 아마 월요일 날 학원에 깔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를 이렇게 보시면 해설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달아 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학원에서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막 이렇게 해설을 하고 진짜 설명을 해가면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설명을 다 해설을 다 드려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대체를 해봐야 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겐토를 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칠 수 있는지 되겠지 그죠 겐토를 전혀 무상태에서는 못 칩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답은 찾아집니다 그죠 그 답에 대한 자신감은 없더라도 답이 된다 그지 그런 것들 잠깐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고 이건 어쨌든 지나간 겁니다 신경 끄십시오 알았지 시험치는 순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머리 붙잡아 매고 내가 그걸 왜 틀렸을까 병신같은 게 개사쿠리나 대가리 빠가각하고 막 그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식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시험치면 끝이다 그지 시험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치고 나면 이제 있으세요 알았지 잊고 바로 지방식 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러분들아 이거 나온 문제 내용의 형태를 다시 한번 더 쭉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애달발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적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선청한 곳에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버려라 생각을 버리고 지방식 계속 대비하십시오 그지 이래저래 이러분들아 그 뒤에 발표 나오니까 알았지 그지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못 쳤다라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되겠죠 그지 바로 지방식 대비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지 그렇게 좀 하고 있으시겠지만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봐봐라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황조가 이거 황조가 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황조가라는 건 다들 알다 하던데 그게 유리왕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지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얘가 유리왕인지 모르면 전혀 답을 못 찾는 학생 말 들어보니까 1, 2, 3, 4 옆에다가 너무나 분해가지고 왕들을 다 써놨다 카대 그지 이건 누구고 누구고 시바 다 아는데 도대체 황조가가 누구냐는 그제 그죠 그래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시험지 보여주는데 왕 다 써놨다 진짜 그지 그라고 다른 거 찍었다 그죠 이래 써놔고 자 이런 시를 쓸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그죠 라고 나름대로 고민 때리다가 찍었다 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황조가 근데 이것도 우리 사실 수업할 때 그죠 바로 이제 고구려 부여 고구려 백제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유리왕이 결국 그렇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캤는데도 악착같이 내려온 애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아 내려왔던 사람이 유리왕이다 그래 내려와가지고 지 얼마나 열받겠느냐 그래서 편편왕조 자홍상이라고 하는 황조가를 쓰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씩 던져요 그지 그러니까 혹여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실 때 또는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판서를 못하고 활자화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던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적어두십시오 적어놓고 나중에 피드백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수업 중에 활자화 되고 판세해 드린 거는 너가 머릿속에 딱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로 던진 걸 안 써놓으면은요 아 먹어요 그게 꼭 나온다는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진짜 소발의 시작기로 잡힌다 알았죠 잡히면은 그런 문제를 맞추면은 여러분들 바로 오점 업됩니다 왜 대부분은 그런 것들 틀리거든요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굳이 판사하지 않더라도 모든 내 말하는 문장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단어 단어들을 뽑아 놓으세요 하고 피드백할 때 그 단어를 보고 어 이거 뭐였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아 많이 정리를 해보시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둬라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 그렇게 쭉 얘기하고 정리를 해두면은 문제에 나오잖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아 진짜 번개 뜯듯이 확 생각이 난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아 유리왕 생각하시고 잡초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밑줄진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라 그랬잖아 주세붕이가 여러분들아 회헌사를 세우고 백운동서원 역시 어렵지 않지 회헌 안향이다 그러자 회헌 안향이고 백운동서원이잖아 그리고 안향이라는 이야기 안향 그럼 우리 성략 도입했다라는 것밖에 더 있나 우리 그래서 2번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에 보시면 밑줄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아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이다 그러자 3.1운동 만세를 붙던 탑골공원 탑골공원 자리가 뭐라 그랬니 원각사터라 그랬지 그렇지 원각사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사라는 이 자리 이곳에 있는 탑 원각사지 10층 탑 이제 세조때 세운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힌트가 뭔데 경천사탑에 영향받았다라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이 박스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던져주는 거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뭐다 탑골공원이라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탑골공원이 원각사터다라는 걸 알면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려준 힌트가 바로 뭐예요 바로 경천사 10층 탑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를 모르더라도 두 번째 힌트에서 답안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원각사로 세조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세조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 3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 4번에 가봐라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자주 냈었고 나왔었고 풀어봤었고 했었던 건데 쭉 읽다 보면 혈양과라는 게 보이지 그죠 혈양과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조광조 뜨잖아 그리고 우리가 수업 전에 강조했던 게 뭐야 조선정기 인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제일 자주 나오는 분은 이황이 그 다음에 석영덕 이현적 조식 그 다음에 조광조입니다 최소 6분 정도는 기억을 해둡시다 조광조 나오면 개혁이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조광조 개혁과 관련된 걸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선지 4개는 지금 다 사화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무호갑자 기묘을사라는 4개의 사화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어 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아 다 맞췄겠지 그죠 선사시대 문제 아니가 이건 그냥 선사시대 유물하고 유적을 연결해 두는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몇 번에 가봐라 가시기 신라에 있던 사실을 찾아보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아 주구장창 강조했던 되겠지 그렇지 라고 문제에서도 몇 번 만들어냈었던 우리 국가시기 전에 그죠 바로 고대 군주 왕 업적을 이야기할 때 장수왕 그 다음에 진흥왕은 뭐야 그 왕의 업적 자체의 순서를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아 신라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백제 성왕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지 그죠 그럼 백제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사비로 천도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더라 라는 말이지 그죠 그럼 백제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 성왕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업적은 전부 다 사비 천도 이유입니다 그냥 알았지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양원왕이 어디를 때리더노 독산성을 때리제 그래서 독산성 전투를 기억해놔랬다 그죠 이 독산성 전투가 바로 뭐고 고구려 양원왕이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한거제 그럴 때 여러분들아 성왕이 신라 진흥왕의 지원을 받제 지원 받아가지고 격퇴를 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지 이제 역습 들어가제 그래서 한강을 공격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아 한강을 공격해서 장악을 하제 그죠 누구랑 손을 잡고 신라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 라고 한거야 근데 그때 성왕이 진흥왕과 손을 잡고 뭘 약속하디 한강은 원래 내꺼니까 한강을 장악하면 나는 하류를 먹을게 한강 하류는 내가 먹고 상류를 네가 가져가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이때 신라 진흥왕이 한강 상류를 장악을 하는거야 라고 뭘 세우디 단양 적성비를 세우제 그죠 근데 배신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해가지고 한강 하류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제동맹이 결렬이 되제 553년에 그래서 나제동맹은 433 나제동맹 그 다음에 493 나제결혼동맹 553 동맹결렬이제 그쵸 433 나제동맹 누구니 비리비리한 비우왕과 눌리고 있는 눌지마리깐 사이에 493 나제결혼동맹은 결혼했잖아 동서지간이 됐제 동성왕하고 소지마리깐 사이에 그러고 553에 동맹결렬이야 동맹결렬되고 난 다음에 뭐하디 관산성전투 554년이제 관산성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고 전사시키고 난 다음에 신문대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잡제 그래서 뭘 세우디 북한산비를 세우죠 555년이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아 뭘 만들디 창령비를 세우면서 대가야 정복의 의지를 다지고 이후 대가야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물고 동해안으로 치고 올라가서 황초령비랑 마음령비를 세우고 그죠 이게 진흥왕 때 영토학장 과정 순서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진흥왕 협적입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아 진흥왕 자체 영토학장의 순서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현답대에서 웅진으로 옮겼다 이건 언제야 이 5세기 장수왕이제 그지 5세기 장수왕 때야기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아 성왕이 사비로도 부르는 게 다 얘지 그럼 얘하고 얘 사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6세기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사비로 천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아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그죠 그래서 대가야먹고 황초령비 세우고 그 다음에 2차전의 순교로 불고 공인되고 거칠부국사 나오고 즉 1번 2번은 다 얘가 들어있지 그잖아 그럼 3번 4번인데 그럼 3번 4번은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거칠부의 국사연도도 뭐 알아두면 제일 좋겠지만 그죠 요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아 둘 다 지금 6세기제 진흥왕 아니면 법흥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들아 대충 때리도 뭐니 대충 때리도 법흥왕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6세기인데도 그럼 둘 다 6세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진흥왕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지금 어쨌든 진흥왕 업종은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그 칠부 통해서 국사를 편성한 것도 이때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나면 법흥왕이 여기 답이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뭔데 알뜰살뜰 사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충 눈으로 봐도 잡을 수 있는 문제다 진짜로 알았지 그지 3개가 진흥왕이고 하나가 법흥왕이잖아 그러고 이러면 다 위에 있는 게 5세기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6세기쯤이다 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는 있어 그죠 근데 그냥 사이 들어가는 6세기야 다 들어가야 되는데 3개가 진흥왕이고 하나가 법흥왕 그는 앞이잖아 그 법흥왕 앞이 여러분들 장수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 그냥 쉽게 봐도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기출문제 2&2 수업할 때도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쉽게 푸세요 알았지 쉽게 나온 건 쉽게 풀어라 어렵게 나온 걸 생각을 해 쉽게 나온 걸 괜히 고민하지 마라 알았지 쉽게 나온 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푸세요 근데 쉽게 풀고 있는데 하나 딱 막히지 막히면 그때부터 털 세워라 그랬지 그지 그때부터 털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애민가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거 그냥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이거 사실 6번 문제도 학생들이 어려웠다 하던데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되겠나 그 다음에 7번 가봐라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올 차라리 찾아 봅시다 학생들은 여기서도 조금 많이 헤맸던 문제인데 그죠 이거는 뭐야 개시우시 우리 무조건 뭐라 그랬니 개시우시 나오면 무조건 후기입니다 개시우시 보면 무조건 후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예시까지 들면서 말씀드렸잖아 너희들이 고려 정기 경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조선정기 선지에 바로 외관개시를 통해서 이름들아 일본과의 공무역 위주로 무역을 하였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라고 해서 정기 때 공무역 위주라는 건 맞지만 개시우시가 나오면 무조건 후기입니다 라고 했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바로 이건 4번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아 이거는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계문화유산은 나온다고 했죠 그치 시험치기 직전에 전날에 교무실에 한 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만 찍어 다 발라 뭐 나올까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세계문화유산 한번 봐보렴 이라고 했제 그래도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그 세계문화유산에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그치 한 번 나와서는 또 한동안 쉰다 그러니까 너 학교 갈 때 동안은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치 어쨌든 조만간 학교 갈 거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인데 근데 세계문화유산 문제가 쉽게 나오면 뭐예요 그냥 유산 이름만 툭툭 써줍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해놓고 하나는 기록유산 또는 하나는 무역유산 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적지 이렇게 찾아내라는 문제가 쉬운 거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러면 다 설명이 달려있지 설명이 달려있으면 대체로 설명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쫙 보면은 뭐야 다 문화유산이에요 되겠제 다 세계기록유산 아니가 그러면은 100% 설명 가지고 장난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틀을 세우는 거야 액민과 가지고는 풀기 어렵잖아 그자 틀 세우고 쭉 내려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공주 송산이 고분군 이거 백제역사지구 아니가 그치 경주역사지구 백제역사지구 그죠 경주역사지구에도 뭐가 있디 그룹이 있제 남산지구 월성지구 이렇게 나누어진다 백제역사지구도 이러면 뭐니 그룹이 있다 그치 송산이 고분군이 있고 이러면 부여군이 있고 나눠져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무덤 맞고 양산통도사에는 이러면 다 금강계단 불사리탑 있는 삼보사찰이다 맞잖아 그치 이거 삼보사찰이라는 것도 이러면 다 우리가 수업 중에 말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나올 걸 예상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러면 다 송강사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수선사결사 운동할 때 말씀드리거든 그죠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이 가봐라 그치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이라고 있다 불보사찰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통도사 법보사찰은 여러분들아 뭔디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승보사찰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절인 송강사다 그래서 송강사 수선사결사에서 거기서 다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많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산통도사라고 되어 있고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던 삼보사찰 남한산성 그죠 원행을 뽑아서 만든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성종은 일기는 성종은 업무일지야 그죠 설명하는 건 국조보감 아니야 언제부터 만들어진다디 세조때부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쭉 이어지는 거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얘기 학생들이 보고 그냥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문제인데 이게 그죠 기역니언 디글니어래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외우고 있는 여러분들아 중경 상경 동경 이래 써놨으면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명을 써놨거든 도시명을 써놓으니까 여기서 그냥 제대로 문제를 안 보고 그냥 힘들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수도 이동의 화살표라고 해놨잖아 그리고 기역에 보니까는 돈화라고 돼 있지 길림성 여러분들아 도나시에 만들어지잖아 동호상기 설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뭐야 고황 때 이제 그 다음에 수도 옮긴 니어는 그럼 어딘데 중경이고 중경에서 간 곳이 상경 상경에서 다시 동경 동경에서 되돌아온 게 상경 우리가 발해 문제 할 때는 무조건 뭐라 그랬니 발해 문제 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아 왕이름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연호 외우고 수도 천도를 붙여놔라 그랬지 그러고 나머지 붙이면 끝이다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뭐야 바로 이 단 무덤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둘 네 개 다 무덤이고 그럼 네 개 다 무덤이면은 여러분들아 바래 무덤 그렇다면은 정해 정효 그지 그러고 정해 공주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 육정산 고분 정효 공주 무덤을 뭐라고 부르디 용두산 고분이라고 하재 그죠 이거 우리가 수업 중에 정효요요 용두산요요 해가지고 말했재 그죠 그래서 정효가 용두산이거든 정해가 육정산이고 요거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마음됩니까 붙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정해 공주 무덤이 어디서 발견되고 정효 공주 무덤이 어디서 발견되고는 우리 사실 모릅니다 그까지는 저도 수업 중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알았지 저는 정효가 용두산이고 정해가 육정산입니다 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린 거지 그죠 그래서 그까지 말을 저는 안 했거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까지 말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추척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역 정효 공주 니언 용두산 고분이제 그죠 그럼 정효 공주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이 둘 다 뭐니 같은 무덤이제 그러니까 기역 니언이 둘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답아이제 그잖아 그지 기역과 니언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답이 아닌 거야 그리고 정해와 정효 정해 정효는 둘 다 문왕의 딸이제 발에서 정기다 둘 다 문왕의 딸이야 그러니까 정기 때 무덤이야 그죠 그럼 문왕의 딸이 죽었는데 문왕 이후의 수도에 묻히진 않을 거잖아 알겠나 문왕 이전의 수도에는 묻힐 수가 있겠지 그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옮긴 곳에 여러분들아 내가 미리 예언하고 예상하고 내 딸의 무덤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일단 기역련 둘이 붙이면 안 되고 디것은 무조건 맞제 디것은 무조건 맞잖아 그자 그러지 보면 여기 디것이 어딘데 상경이잖아 상경 용천부 당나라 수도 장은성하고 똑같다 그랬지 주작대로 그러니까 디것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고 리얼이 정해제 정해가 언니제 그잖아 정해가 언니인데 언니 묻힌이 제일 뒤에 붙어있진 않거든 그죠 중경 상경 아니면 동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지 제일 깔끔한 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알면 바로 찍어집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리얼 빠지면 결국에는 니언 디것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디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역 니언은 무조건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3분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런데 뭘 문제를 그따위로 푹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문제 낸 사람이 너희들에게 이 무덤이 어디서 발견된 것까지 다 알고 있어라고 기대를 하고 낸 문제는 아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를 이래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식기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알겠나 단지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이런 자식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한 번 나왔거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뭘 더 추가를 시켜야 되니 정해가 육정산이고 정효가 용두산이다 라는 거에다가 은의에서 출투된 것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지나간 건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구나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유해 문제가 나오면 만약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잡고 지금 내 얘기에 영어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잡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 이거 5분 보내제 5분 보내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아 뒤에서 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탁 버리고 넘어가세요 그지 한 번 생각해보고 단순하게 자식기도 잘 안 된다라고 넘어가 크게 표시해놔 놓고 일단 다른 거 다 풀고 왜? 지금 푸나 나중에 푸나 지금 이 상태는 찍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내가 모르잖아 그럼 넘기고 빠르게 다른 거 다 풀어야 돼 다 풀고 여러분들아 시간이 뒤에 좀 남았다 그럼 돌아와가 이러면 여러분들 자식기 해보는 거야 왜? 이래저래 견똥니다 이거는 그지? 그럼 짜식기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쳐보면은 대충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다 됐죠? 다음 자 상수문 올라가 보자 이거 워낙에 자주 나오는 상수문 아니까 최승로의 시무의 18조제 그죠? 최승로의 시무의 18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성종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상평창 의창 상평창 성종 아니가 그자? 다음 이승만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단순한 여러분들아 단답형에 안긴 문제였습니다 대체? 그러니까 한미경제원조협증 이런 걸 내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거는 무조건 박정희 때지 그러잖아 이승만 때는 7개년 계획을 세웠고 장면 때는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실시가 된 건 62년부터야 박정희 때부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라고 돼있지 37년 중일전쟁이지 이것도 우리가 시험치기 직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제식민통치방식은 10년 20년은 애들 다 맞춤띠다 제가 문제 만들어 보고 하니까 근데 30년대는 여러분들아 용어도 생소한 것이 많고 하니까 시험치기 전에 30년대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 그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한 번 보시고 30년대 통치방식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뭐 거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년대 이후 중일전쟁 이후 30년대 전반 30년대 후반 나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남면북양정책은 34년이거든 되겠나? 근데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솔직하게 어떻게 찾아야 되니 남면북양은 민족말살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시기를 모르더라도 얘는 경제수찰이죠 경제정책입니다 의식말살 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다 의식말살이잖아 그죠? 그래서 찍어 나가도 됩니다 대체? 어쨌든 30년대는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잘 좀 챙겨놓고 특히 40년대에 나오는 것들 있제? 그죠? 이거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챙겨놔라 이건 지나간 거니까 여기에 핀트를 맞추지 말고 알았지? 이와 유사한 이 시기에 관련된 지방직을 대비하라는 말이다 알았죠? 그래서 30대 이후 40년대 일제의 여러분들아 우리 민족 식민통치의 방법을 여러분들아 순차적으로 특히 30대 이후 40년대는 순차적으로 잘 기억해놔라 그 다음에 이 조약에 대한 설명 박스의 이야기 1905년에 미국 대통령 만나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요청하러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죠? 미국한테 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근거가 뭐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연나 상호 거중협조라는 조항 아닌가? 그 근거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는 거야 별 거 없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승만입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종의 특사로 갔다 그러면 우리 헐버터 생각하거든 물론 사람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헐버터도 갑니다 이승만이도 간다 이 사료 자체는 이승만의 활동입니다 혹여나 혹여나 던져놓고 사람 물어보면 이승만을 찾아라는 이야기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어렵지 않잖아 그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모군란을 계기로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82년의 조약을 이야기할 때 꼭 가운데 뭘 낀 구도노을이 이모군란 끼워놓고 이모군란 전 이모군란 후 이렇게 구분했지? 그래서 82년 조미인은 이모군란 전 그다음에 조청상미술의 묘장정 재물포조약 조일소조교 속약은 이모군란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향리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자 라고 했지 기억에 보면 부호장이야 넌 여러분들아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 우리 이거는 어떻게 외웠니 액면가로 우리가 외운 건 뭐야 사신관은 여러분들아 누구를 임명할 수 있다니 부호장이야의 향리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대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했지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신관이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은 부호장 이하는 사신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잖아 거꾸로 말한 거다 그냥 대체 그다음에 상청향리 과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향리는 뭐라 그랬니 향리는 상청향리가 있고 하청향리가 있다 그랬다 그죠? 다음기에 고려 우리 뭐 나중에 하겠지만은 고려 다음기에 보시면은 이런 다음인데 향리에 대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상청향리 보통 향리의 껍이 있지 호장 부호장 호정 병정 부호정 주급이 있다 그죠? 그중에 호장 부호장을 상청향리라 그러고 그 밑으로를 하청향리라 그래 그죠? 그래서 상청향리들이 주로 이제 과거를 응시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 하청향리는 그냥 지방실문을 맡아보는 애들이고 대체 그다음에 일부 향리 자제들은 기인으로 가더라 그렇죠? 주로 상청향리 자제들이 갑니다 힘 있는 애들이다 그다음에 속현의 실문은 당연히 향리가 먹는 거 맞지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되겠지? 그래서 다 맞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다 풀어나놓고 학생들 여러분들아 4개가 다 답일 리는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원자 제일 엿느라 자신 없는 거 하나 빼가지고 틀리고 했다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4개가 다 답일 수도 있다 경찰 아이들은 이거 쉽게 푼데이 왜냐면 걔들은 다 답이 문제가 많다 답 하나도 없는 문제도 많다 걔들 문제 특징이 뭔데 오른 거 몇 개냐거든 그러니까 1번 0개 2번 2개 3번 4개 막 이렇게 그래 놓으니까 걔들은 걸음제를 자주 접해 놓으니까 다 답인 경우와 다 답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들아 뭐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걸음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는 다 답이 나오니까 또 지원자 불안해진 거지 일리는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괜히 이제 찾아내다가 지원자도 틀리는 거야 쉽게 나가는 건 쉽게 풀어라 그치? 쉽게 풀었는데 고민하면은 내가 100% 소설 쓴다 그랬지 그죠? 쉽게 푸는 건 쉽게 풀려 놔둬놓으세요 되겠다 너거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시험치는 당일에는 너거를 믿어야 된다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말을 꼬우제 말을 꼬읍니다 이유는 뭐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공부하려고 말을 꼬우는 겁니다 말을 괜히 어렵게 만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 당일에는 그렇게 안 꼬운다 시험은 알았죠? 그래서 너거 치는 점수랑 시험장에서 점수랑 보통 20점 정도 차이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됩니다 액면가대로 알았지? 너거 모의고사 칠 때 이 새끼가 말을 꼬우고 그치? 모두를 뭐 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을 장난치더라 라고 하는데 그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쉽게 풀린 건 쉽게 풀어 그냥 너거를 믿어 그리고 딱 막힐 때 털 세야 막힐 때 털을 세하라 그러고 한 번 바짝 신경 쓰고요 쉽게 풀린 건 쉽게 풀고 알겠나? 그게 훨씬 더 고득점 나온다 실수 안 합니다 대체 다음 이 농법, 이 양법 아니가 임원경제지 조선 후기에 나왔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다 조선 후기 농업서적이야 그럼 임원경제지 이 양법입니다 보면 농사 직설에도 등장을 한다 등장하지? 소개는 돼 소개는 하는데 위험하다라고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소개 안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랑고랑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니? 이랑고랑 그러면 반농사잖아 그잖아 견종법을 말하는 거거든 이랑고랑이 다 심는 거 경국대선 수령 7사 우리가 수령 7사 외우라 그랬지? 없다 이런 거 알았지? 이 양법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농업을 장려해라고 나오지 되겠지? 그다음에 직파법보다 풀법론 노동력을 재락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직파법에서 뭘로 넘어간 건데 이 양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다음 이 헌법 자 보니까 긴급조치제 긴급조치권 유신입니다 유신의 꽃이 긴조제 그래서 유신시대를 긴조시대라 그런데 유신의 이야기 일어난 사건 찾아라 어렵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마민주화운동 부마민주화운동이 뭘로 이어지디? 11.6으로 이어지제 그래서 박정희의 3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잖아 나머지 두 개는 다 박정희는 박정희인데 3공화국 때 이야기입니다 대체 박정희의 3공화국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밑줄 친 회의 이 회의가 이러분들이 조금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본 회의는 2천만 민족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하게 하고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자 독립을 완성한다니까 일제강정기겠지 그렇지? 물론 이거 안 보다는 밑에 선지만 봐도 아 이거 일제강정기 문제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더라 그리고 중략 본 대표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당결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확립 새로운 통일적 기간 아래 대업을 완성고자 한다 라고 돼 있지 본 회의 그 다음에 본 대표 국민의 대표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자기들 국민의 대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 나라 동립운동에 새롭게 나아갈 바를 확립하려고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이야기하지 이게 바로 뭐야 국민의 대표인 회의잖아 이게 국민 대표회의야 이제 1923년이 이제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아 임정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지 혼란 겪고 있는 임정혜 여러분들아 다시 말하겠다는 거니 새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야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협의를 내지는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국민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라고 하면은 틀린 거랬다 여기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모였는데 너가 알다시피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로 나뉘면서 결렬이 된 거지 그래서 뭐 답은 여러분들아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창조파제 이런 정의에 나오게 됐던 거야 그래 답은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18번은 간단한 문제인데 토지조사사업이야 간단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걸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역둔토와 궁장토가 뭐지 나이? 되겠지? 이게 뭐였지라는 거야 이게 이러면 국유지 공유지야 이게 국공유지야 둔토지야 둔전이잖아 둔전 역둔토가 역둔전이잖아 너가 역둔전 관둔전 군둔전 들어본 적 없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세조할 때 해야겠다 진관체제를 돌리면서 법법을 실시하고 법법이 실시되므로 해서 군인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군인한테 이러면 밥을 미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조 때 뭐가 늘어난다디 둔전이 늘어납니다 라고 했잖아 둔전이란 그 국가 비용 충당하려고 만든 땅을 둔전이라 그래 그래서 역둔전 군둔전 국둔전 관둔전 이런 둔전이 나온다 그랬지 둔전은 늘었는데 요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역에 요역화가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때 우리가 둔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지 근데 이걸 둔전이라 안 하고 둔토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땅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역둔전이야 그지 라고 이제 궁둔전이고요 궁장전이고 그러니까 역둔토 궁장토 이게 국공유지야 이거 여러분들이 챙겨놨으면 뭐 그게 어렵진 않은데 2번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아 동척이 1908이라는 건 외웠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908 동척을 외워놨으면 3번을 찍고 넘어갔어야지 아니고 그러니까는 미안해 그죠 그지 이태로 미안하다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지 동척이 1908이잖아 그지 1908년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내가 이걸 왜 흥분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아 뭐라고 자기가 이걸 찍어놔놓고 괜히 고민하다가 바꿨다는 애들이 생각 밖으로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고 뭔데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풀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틀린 애들이 많더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높진 않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러니까 1908 동척이고 충궁 퇴치 농가 부채 건설 이거는 뭔데 농지기업법이잖아 그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농상공부를 주무기간 농상공부 7부죠 그지 조선시대 6조가 가보 1차 때 8아문으로 바뀌었고 8아문이 여러분들 가보 2차 때 7부로 바뀌거든 그죠 그 7부가 느긋아나서 그건 비탈되면서 없어져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아 바로 어저께 문제 아니지 그죠 우리 투앤투 할 때 심화 여러분들아 단기 수업할 때 여러분들아 이와 유사한 선지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학부에서 주관하였다라고 했는데 학부는 7부 중에 하나야 학부는 가보기 뭐야 저 국금 피탈 내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어제 문제 풀 때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형태잖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할 수가 없는 거야 국금 피탈이 사라지기 때문에 7부는 이렇게 해서 답 찾아 들어가는 거다 자 그리고 19번도 학생들이 많이들 틀렸던 문제입니다 계약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쭉 읽어보니까 다 맞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죠 이래 되면 이제 뭐 이라는 거니 틀 세워야 되는 거야 알았지 틀 세우는 데 동포야 말장난으로 이름들아 너희들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은 알았지 기상직 개리직 이런 문제는 진짜 말장난이거든 그런데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말장난 잘 안 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끼게 말장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야 단지 내가 평소 신경을 안 썼던 문구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죠 보면은 기항장에 객주가 준 게 어 맞아 조청 무역으로 청나라 수입액이 일본 압질렀다 일단은 너희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니 바로 이모군란 이후 청일간의 상권 쟁탈전이 치열해집니다 로비야째 그죠 치열해진 거야 그런데 앞질렀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하고 이름들 일본 상인은 면제품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했다 막거든 조일 통상장정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머리에 팡 떠오른 게 뭔데 89년 반국 중에 실패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은 짓고 넘어가버리는 거다 되겠죠 요게 이제 페인트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질렀다 난 앞질렀다라고 배운 적이 없어 치열했다라고 배웠어 그게 행명가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고민을 했었어야 돼 알겠나 뭐하고 4번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디에 자꾸 눈이 가니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알겠나 예를 들어 금지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틀린 말이에요 저 맞는 말이야 이거 금지되었다 그러면 그죠 왜 맞는 말이 아닌지 제가 자꾸 헷갈린다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왜 내가 알고 있는 1889의 반국령 그치 함경도의 반국령은 실패거든 그치 성공한 겁니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아 말씀드리고 판서까지 했었다 그죠 그래서 함경도는 실패 황해도는 성공 그래서 다 실패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니까는 금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2번으로 올라가는 거고 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아 치열했었단데 이건 너거 보통 교과서 보면 교재 보면 다 나와 있다 제 교재도 다시 나와 있고 우리가 수업 중에 잘 안 봐서 그렇지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비교해 놨거든요 그래서 82년에 청일간의 무역의 규모를 보면요 청나라가 80이야 일본이 80이고 청나라가 20이다 그리고 점점점점 임오군란 위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청나라 비중이 그러다가 가운데 청일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1892년의 도표를 보면 뭐야 55대 45입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넘어가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 도표를 이렇게 좀 한 번만 봤어도 크게 고민을 풀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 되겠나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솔직하게 그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집을 계속 돌려야 돼 돌려야 되지만 기본서를 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치 왜 요약집에 그런 그래프까지는 진짜 안 들어갑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그걸 한 번씩 봤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데 그쵸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많이들 틀렸던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쉬운 문제라고 할 겁니다 왜 자기들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고 이걸 왜 틀려 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치열하다고만 알았지 역전의 여부는 모르거든요 왜 말을 안 해주니까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말해야 되니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프를 봤었어야 됐다는 거야 됐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19번도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번하고 4번하고 상당히 고민에 설 설 문제입니다 다음 20번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닌가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포전이라고 나오죠 호프법이죠 흥선대원군 고종이니까 답을 쉽게 찾아내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쉬웠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보다시피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을 좀 고민에 빠뜨렸던 그치 근데 사실 고민해도 오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의 컷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더 맞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아 국산은 안정권으로 가는 거고요 한두 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국산은 여러분들이지만은 물 건너가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영어 국어가 확 올라가면은 당연히 몰라도 됐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쳤던 국가지역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푸는 건 쉽게 풀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희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믿어라 너희들을 믿고 답을 무조건 찾아나가 고민하지 마라 알았지 그러고 탁 막힐 때 여러분들은 뭐 이라는 거야 털 세우고 알았지 털 세울 때는 여러분들아 문장에 몰입해가 털을 세우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다행명가를 가지고 털을 세워라 문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문장을 낸 사람의 의도에 빠지게 돼 있다 그쪽으로 자꾸 내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털 세울 때는 다시 딱 물러서가 내가 그 부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 떠올려가지고 그 액명가로 적용시키는 거다 문장 자체를 가지고 자꾸 이래서 저렇게 하지마 알았지 박스에 사료가 나와있으면 사료는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알겠는데 아까 우리 국민 대표회의처럼 우리 국민 대표회의 사료를 우리가 처음 볼 겁니다 학생들 많이들 물론 우리 단계는 다 붙어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사료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국민의 대표 본회의 그다음에 통일된 새로운 노선 이런 단어들이 막 접목이 되다 보면은 걔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료는 내가 잘 모른다는 계속 읽다 보면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선지는요 선지 백날 쳐다보고 있어봤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알았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묻는 게 뭔지 어느 주제인지를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먼저 액명가를 다시 정리를 해 그리고 액명가 정리한 거 가지고 대입을 시키는 거야 걔들 문장 자체를 가지고 막 이름들아 이 단어가 맞나 이 단어가 틀렸나 고민하지 마라 100% 함정 빠진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잘 모르는 거는 고민 때리지 말고 바로바로 넘어가라 그랬지 바로바로 넘어가 선지가 모른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다가 나오면 짚고 넘어가면 되고 다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크게 동그라미 쳐놔 놓고 다 풀어내 왜 얘는 지금 푸나 나 지금 푸나 걘 또야 알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넘어가 넘어가 다른 문제를 풀고 다른 과목을 풀어 그러고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봐봐 조금 시간 이제 왜 어쨌든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걘 또거든 편해 마음이 이래저래 걘 또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중간에 고민 고민하다가 걘 또 치지 말라는 거야 시그만 잡아먹는다 알았나 그렇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생각해 보는 거야 찬찬히 액명가를 내가 떠올리면서 그래가 답이 보이면 굉장히 기쁘다 그거 그렇지 그래도 답이 안 떠오르면 그때 걘 또 쳐 그냥 왜 어쨌든 걘 또야 그런데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 합리적 걘 또가 나온다 답이 된다 그게 알았지 그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